안녕하세요. 제가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졸업 소감 부탁드립니다. 많은 선배님들이 다니고 졸업한 학교에 제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꼭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서 한림예구를 빛내는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친구들한테요? 일단 편입을 해서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혼자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같이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같이 놀았던 이 경험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. 학교를 다니는 동안 챙겨준 친구들아 너무 고마워. 성인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. 성인되고 하고 싶은 거요? 제가 이번에 보이즈 플래닛 방송에 나오게 되었는데 꼭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나갈 때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거기imos 함께 getir Fall 2020 wearUP 한 일참을 시청해 주셨을때 primeuters 감사합니다.